안녕하세요. 시타타파이의 심층분석. 오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고생하셨어요. 저도 방금 들어왔어요. 방금 들어왔는데 목소리도 쉬고 살도 시커멓게 많이 타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제가 사실 당대회 이번에 최고위원 흐름까지 맞췄어요. 아까 어느 분이 대부분 틀렸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장경태 의원이 지금 중간에 치고 올라가고 서영교가 오히려 서영교 박찬대가 4,5등 하는 게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기억나시는 분 있죠? 서영교 박찬대가 밑에 있는 게 훨씬 우리가 유리하다. 다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 서영교 박찬대는 드심이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서영교 박찬대는 특히 박찬대 의원은 서울 경기에서 권리당원 표나 강세가 있는 거고 박찬대는 서영교 의원은 대의원 표가 가장 뒷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 뒷심이 제일 약한 게 누구다? 장경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초반에 치고 올라가서 3등 달리는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장경태 의원이 만약에 처음부터 5등으로 쳐졌다 그러면 우리는 장경태를 좀 밀어줬어야 될 거예요. 근데 뒷심이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딱 받치고 있으니까 박찬대 14.20, 서영교 14.19 완전 제가 예상까지 했잖아요. 장경태가 제일 뒷심이 없다. 장경태 5등 했잖아요. 근데 장경태 의원과 그 누구죠? 송갑석 의원의 퍼센테이지는 한 2% 정도 차이. 한 2% 1.8 정도 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박찬대 의원을 보면서 이분이 이번에 최고위원을 떨어졌다 그랬으면 아마 신내림 굿을 받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의 무슨 봉산탈춤을 치고 진짜 넉이 나가서 춤을 치시고 거의 오늘 신들림 분 마냥 오늘 너무 즐거워하는 만약에 여러분들 밖에 그런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텐트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응원을 합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후보들이 그 강당에 체육관 안에 갇혀갔고 자기네들끼리 목소리 외치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그 중간에 개표하는 시간에 시민들 만나고 들어가고 그런 게 진짜 스킨십이고 어떻게 보면 당원과 후보들 간에 한몸이 되는 소통의 장소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대구부터 시작했었죠. 텐트를 치는 것을 미리 저희가 다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 민주당이 너무너무 비협조적이었어요. 민주당이 너무너무 비협조적이었어요. 아니 이 때악볕에 시민들 텐트를 못 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실 저희가 밖에서 무대차 그리고 텐트가 없었다 그러면 진짜 그들만의 리그가 될 뻔했어요. 그런 느낌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들 계곡 본 시민들마저 없었다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 아무도 오지 않는 전당대회 저는 오히려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후보들도 그리고 대의원들도 권리당원들도 모두가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국을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계곡 본 회원 여러분들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 뵙고 너무 반가웠어요. 눈물 날 정도로. 우리 카조타님 같은 경우에 몸도 안 좋으신데 전국을 다 따라다니시고 우리 문춘자 고문님께서는 그 개혁이랑 전국을 다 다니면서 시민들 떡이라도 하나 먹이려고 밤새서 떡지고 우리 시민들 여기저기서 없는 돈에 물 사오고 커피 사오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갖고 너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성껏 막 이르면서 사진 찍어주고 그렇죠. 귀여운 척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제가 낯가리는 사람인데 우리 시민들 앞에서는 낯 안 가리고 막 사진 찍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우리 계곡 본 회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사타파 오래된 시청자분들 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리 분열 세력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년 된 새끼들 보다는 적어도 10년 동안 지켜본 저를 여러분들이 더 신뢰하시고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나스는 우리 눈뜬국민님이랑 윤파주 공주님 그 도나스 같은 경우에는 도나스가 뭐냐 도넛 도넛 싱가포르 캔브리지에서 3개월 어학연수 한 사람한테 도나스가 뭐야 도나스가 도넛 그 뭐야 그 다 진짜 맛있는 집 있죠 어? 맛있는 그 맛있는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맞춰서 갖고 온 거예요 어? 맛있는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여러분들 드리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맞춰서 응?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너무 맛있었죠 하여튼 어 이번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 선거예요 그렇죠? 너무 바라는 대로 된 선거 딱 5명 고민정 잘 끼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4명 외에 그 또 3명 중에는 고민정이 그나마 제일 나아 그렇지 않아요? 어 생각해봐 고민정 그 다음에 윤영찬 송갑석 고영인 내 중엔 고민정이 제일 나아 그나마 어? 아 내 중엔 그나마 고민정이 제일 나아 그래서 너 완전 환상이야 그쵸? 어 내 중엔 고민정이 제일 나아 그래서 환상의 그 그 조합이다 고민정 하나 끼므로써 무슨 뭐 친명체제 뭐 뭐 이런 얘기 뭐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장치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청래 찍지 말자고 했던 인간들 여러분들 이번 선거 어 아마 전당대회 겪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믿던 진보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진보가 아니구나 이 안에서 딴 생각하는 애들이 있구나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통성을 잇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말 안해도 그냥 137이었어요 137 그쵸? 말 안해도 우리는 그냥 137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정청래를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청래를 찍으면 안 된다 숫자가 중요하다 나는 이런 인간들 얘기하는 인간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37로 가도 다 됐잖아 아 걔네들은 또 진해 때문에 됐다 그러겠구나 그쵸? 어? 또 진해 때문에 됐다 그러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큰 선거는요 절대 선거는요 선거는 몰빵이에요 그쵸? 137이 내가 웃겼던 게 정답은 137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볼 때는 정답은 137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번 선거는 근데 저거 정답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답을 자꾸 퍼뜨리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장경태 박찬대 했는데 아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137이라고 얘기를 해도 알아서들 찍어요 그쵸? 137이라고 얘기해도 알아서 서영교 찍을 사람은 서영교 찍고 장경태 찍을 사람은 장경태 찍어요 왜? 이미 분위기는 장경태 서영교 정청래 박찬대 이 4명이 개혁적인 민주당 이재명평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 답안은 137로 정해놨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장경태 서영교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것까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범 답안 자체를 모범 답안을 이건 모범 답안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완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소름끼치는 얘기 한번 해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 지금 4명 다 들어갔죠? 그쵸? 원하는 정청래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다 들어갔죠? 근데 쟤네들 말같이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기쁨이 하나도 안 기쁜 순간이 뭐다 이 1등을 고민정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큰 차이였던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게 4명은 다 올라가 근데 1등을 고민정의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기뻐 쟤네들이 노린 게 바로 그거예요 1등을 고민정의하고 2등 정청래 3등 바찬대 4등 서영교 5등 장경태를 했으면 이 전당대회 초교회의원 선거는 망한 선거가 되는 거였어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정청래가 1등이 됐고 나머지가 정상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선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혁적인 이재명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등을 고민정의하고 2, 3, 4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다 됐다 그러면 이 선거는 망친 거예요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공감되죠? 안 그래요? 쟤네들은 숫자가 중요하고 1등 최고위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상 1등을 고민정의해갖고 이재명 당대표 옆에 고민정의 앉아갖고 뻘소리나 하고 헛소리나 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안고 이재명의 2년의 민주당을 바라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범답안은 137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아마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1등을 고민정의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우울하고 찝찝하고 마음 아프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정청내를 생각하면 그래서 1등 정청내 2등 고민정이 있고 3등 쫙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고민정 표정 똥파리 새끼들이 합류한 거예요 이제 이해하세요? 제가 왜 이번 선거에 똥파리들이 개입됐냐 정청내를 찍지 말자고 하면 당연히 유리한 건 누구예요? 고민정의잖아요 고민정의 1등을 만들면 나머지 우리가 2, 3, 4, 5 해봐야 우린 사실 선거에서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프레임이 빨려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뒷심 있는 사람들이 4등, 5등 달리고 있으니까 이 선거는 다 된다 저는 뒷심이 장경태 의원이 가장 뒷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앞서 나가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처음에 박찬대 5등 달릴 때 마음 되게 아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박찬대는 서울 수도권에 올라오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자마자 서울 경기 어제 권리당원표 딱까지니까 박찬대 3등 됐죠? 서현규 의원님 5등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막 그랬죠? 걱정하지 마라 대의원표 서현규가 제일 많다 서현규 바로 거의 3등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뒷심 있는 사람들이 4, 5등 하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이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그랬고 네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비서실장에 오늘 여러분들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서실장에 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여러분들 괜찮은 분이세요 천준호 의원 임명했고요 당 대변인의 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누구신지 아시죠? 지난 대선 캠프 때 박성준 의원은 초선 같지가 않아요 박성준 의원은 초선 같지가 않아요 박성준 박성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대변인 할 때 어우 그분은 초선 같지 않고 정말 잘해요 JTBC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그 뭐냐 4시부터 5시에 하던 프로 진행했던 분인데 박성준 앵커 출신이 여러분들 이분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수가 높아요 그래서 대변인이 됐다 현재 천준호 비서실장 대변인은 박성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요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이재명 의원님이 예전에는 사람 볼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뒤통수도 많이 맞았어요 저랑 이재명 의원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뒤통수가 절벽이에요 이재명 의원님도 뒤통수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님이 과거에 저같이 뒤통수 많이 맞았고 거의 절벽이에요 뒤통수가 근데 이재명 의원님이 이번에 두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을 한번 할게요 한 명은 호남 출신을 지명하실 것 같아요 그게 좀 형평성이 맞고요 왜 그러면 이번에 최고위원 중에 호남 출신이 좀 없어요 두 번째는 노동계에서 한 명은 이거는 한국노총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 출신의 한 명이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은 누가 괜찮을까 호남 출신의 저는 이분을 추천합니다 민영배 의원님은 현재 민영배 의원님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 안 돼서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떤지 한번 양부남 양부남 전 검사장 아니 양부남 전 검사장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갔던 양부남 전 검사장 현재는 변호사 왜 그러냐면 저는 왜 제 개인적으로 왜 양부남이냐 분명히 윤석열이가 양부남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한동운도 양부남 검사장을 어려워합니다 100% 기소 들어와요 그렇죠 지금 이분이 양양자 지역구 지역위원장이실 거예요 양양자 지역구 양양자 지역구가 사고 지역으로 돼서 양부남 변호사 지역위원장이거든요 이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갔었어요 아니 이거는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의원님 지키려고 그러면 100% 검사들이 100% 공격합니다 100% 100% 이재명 의원님 기소하고 난리 칠 거예요 양부남 의원님 양부남 우리 지역위원장님 저는 지금 이재명 의원님 이재명 당대표협회에서 가장 큰 힘을 줄 사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양부남은 만약에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으로 뽑힌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님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실 분 최강욱 의원님도 너무 좋은데 시비가 걸려요 징계니 아니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최강욱 의원님 윤리위 징계이 끝났나요 아직 윤리위 발표됐나요 어떻게 됐죠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잘 됐네 이재명 의원님 체제에서 그쵸 계속 중이에요 아 그럼 이재명 당대표 안에서 얼마든지 재심하고 뒤집을 수 있겠네 그쵸 왜그러면 기존의 어떤 판사가 아무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깐 최강욱 의원님 문제도 잘 풀릴 수 있게 해야 되겠네 그쵸 6개월 보루 됐어요 그럼 얼마든지 최강욱 의원님 문제도 쉽게 여러분들 풀릴 수 있겠네요 양부남 검사장 출신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팀에 있던 분이에요 법률지원 법률지원 하셔가지고 대선때 활약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지금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그 법률지원 지금 하셨던 분이에요 어 여러분 잘 모르시구나 이분이에요 이분 윤석열이랑 나이도 안 밀리고 양부남 정검사 출생 1961년생 학년 전남대학교 법학과 어 이분 멋있어요 제32대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이고 어 요즘 말씀하시는거 봐요 양부남 전 검사장 검찰 출신이 요직 독식 국가적 손실 어 윤석열 하나 선배 양부남 전 고검장 윤 검증 지휘한다 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한기수 선배가 양부남 전 고검장이 윤석열 검증 지휘했던 분 여러분들 제가 어 인상도 좋으시구요 전투력도 세요 어 그래갖고 제가 왜 그 지금은 이재명 의원님 옆에서 양부남 검사장 같은 분들이 어 옆에 있는게 좋다 라고 얘기했는지 좀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제 의견이에요 얼마나 소신 있는 분이냐면 이재명 손잡은 자객 양부남 괴롭지만 윤석열 파헤치겠다 막 대놓고 얘기하실 분이에요 어 광주 전남 출신이구요 사실 여러분들 저분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우리보다 왼쪽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이제 아마 5.18 그럴 때 할 때마다 양부남 어 변호사가 이재명 대선 캠프 합류할 때 대단하니깐 저는 만약에 지역 배려를 한다 그쵸 지역 배려를 한다 그러면 양부남 검사장님이 아 전 검사장이 어 윤석열도 두려워하고 한동운도 함부로 못하고 뉴스공장에도 나왔었어요 음 뉴스공장도 나오시고 그래갖고 저분이 옛날에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갔었는데 으 좀 밀렸었어 그때 그치 이재일 변호사님 딱 괜찮지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도 많은 검사님들 다 알지만 저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진짜 이재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어 아까 호남을 고려한다고 얘기하셔 갖고 제가 양부남 검사장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님이 호남을 어 배려한다라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그럼 누가 있지 호남의 정치인들 별로 사실 마음에 드는 정치인들이 없거든요 한 마디가 보니까 양부남 검사장 지금 이재명 곁에는 검찰의 공격을 막아내고 검찰의 공격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누구보다도 한 발 앞서서 짚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 믿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 정말 괜찮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검찰 내에서도 평이 되기 좋았어요 공수처장 후보였던 호남 출신 이건리 변호사님도 좋을 것 같은데 당원님도 아 공수처장 후보였던 이건리 저는 그러고 한 명은 누구를 또 지명을 할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양부남 검사장은 이재명 의원님과는 굉장히 통화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내일 앞으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저는 민주당 출입기자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민주당 출입기자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옵니다 여태까지 뭐 비대위원장 우상호 뭐 이런 애들 하면 보기도 싫었어요 근데 민주당 일정이 나오면 떨어지게 봐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오늘 봤더니 이재명 당대표 아침 8시 현충원 참배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 10시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이재명 의원이 국방위니까 나가잖아요 이것도 봐야 되고 낮 3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문재인 대통령 사저 경남 양산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는 정말 당대표 일정 이거 정말 관심이 없었고 최고위원회 회의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었는데 내일부터 우리 개국본TV와 시사타파TV는 월수금 민주당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는 라이브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데일리민주에서 하는 것을 오전 9시에 9시 반 월수금 새로운 프로 아침마다 라이브로 여러분들 최고위원회의를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사타파TV 개국본TV에서 여러분들 델리민주 구독 좀 해주시고 델리민주 거를 어차피 우리가 받아서 쓸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분석을 하나 좀 해드릴게요 그럼 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먼저 가냐 이걸 봐야 되죠 그쵸? 여러분들이 아마 이재명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럼 가장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이나 시사타파 회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만 일부 이재명 빨리 수박들 다 내쳐라 이거 뿌락칩니다 알겠죠? 이재명 의원님한테 수박들 내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휘자가 아니에요 무슨 수로 내쳐 수박들은 당원들이 내치는 거야 이재명 의원 당대표 됐는데 수박들 내쳐라 이렇게 떠드는 새끼들은 민주당 이재명 지휘자 아닙니다 그쵸?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들 수박을 잊어버리세요 알겠지?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과 이재명 의원님의 진짜 지지자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수박을 박수로 바꿔요 수박이라고 쓰면 안 돼요 수박을 앞으로 박수로 왜? 이재명 의원님은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사실 위험한 도박을 한 거예요 여기서 통합을 하고 성공한 당대표가 되지 못하면 다음 대권도 없어요 이재명은 다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나 민주당의 당론과 야성만 찾으면 돼요 싸움은 국민의힘과 하고 안에서는 끊임없이 끌어안는 게 이재명의 정치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걸 지지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청수 저 새끼 이낙연 낙지파 수박 새끼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수박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님은 최대 그래서 내일 양산을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박 친문 이제는 친문이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과거의 친노 친문은 개혁적인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좋은 정치인들이었어요 어느 순간 정치인들이 이재명 의원을 인정하지 않고 반 이재명 세력에 섰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서 덕을 본 자들이 친문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을 이재명 의원님은 반드시 끌어안아야 돼요 왜? 이재명 의원님은 당연히 당대표로서 친노 친문 친명이 하나가 되는 이제는 친명이 아니라 모두가 민주당인 그런 당대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무시 못하죠 아직도 민주당 안에 최대 개파하는 친문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맙시다 모두가 민주당의 야성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민주당 안에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친문이냐 친명이냐 그거 갖고 사람을 우리가 평가했나요? 아니죠 얼마나 개혁적이고 얼마나 국민의힘과 맞서 싸우고 얼마나 당원들을 더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은 친명 친문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지지했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철어메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철어메입니다 철어메는 누가 봐도 친명 친문과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가장 민주당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의 색깔에 맞는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칭 얘기하는 수박은 어떻게 정리한다? 당원 가입하십시오 오늘 내가 비록 당원 가입을 늦게 해서 전당대회 권리당원 또는 대의원 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재명 당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월요일날 당장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해주시면 이재명 의원님이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당의 개혁 전당원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그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표를 행사할 수 있고 2024년 총선에서 여러분들 지역구에서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어요 당원 가입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 할 때 전국을 돌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타파님! 타파님이 당원 가입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대의원 됐어요 너무 많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뿌듯해 타파님! 타파님이 당원 가입해라 그래서 권리당원도 됐고 대의원 됐어요 와... 너무 뿌듯해 정말로 그래서 계획본 봤더니 지역을 갈 때마다 적어도 그 텐트 안에 대의원이 한 열 분은 계세요 정말로 진짜 사실이에요 저는요 민주당이 위기일 때마다 당원 가입하라 그랬어요 어떤 놈들은 민주당 위기일 때마다 탈당하자고 하는 새끼들 있죠 그게 민주당을 진짜 사랑하는 우리 같은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과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민주당 탈당하자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민주당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당원 가입해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왜 떠납니까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더 가입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저런 수박새끼들이 막 설치고 당을 개판 만들고 개혁에 주저하고 저런 애들 빨리 다음 총선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다음 총선에서 너무 보기 싫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유튜브에서 수박새끼들 확 갈아 마셔볼라 이런 채팅 아무리 백만번 써봐야 아무 힘 없습니다 걔네들 그 채팅 안 봐요 여러분들이 권리당원이 되는 순간 적어도 내 한 표가 내 한 표가 그 지역에서 저 수박새끼 절대 안 찍어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당원 가입 안 하신 분들 당원 가입하세요 6개월 해요 6개월 해요 언제 또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님 위기로 닥칠지 몰라요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리고 이재명 의원님 당대표도 했는데 혹시 얼마 전에 박가리운동본부 대표님이랑 김태원 단장님이랑 나랑 셋이 우상호 면담 요청하면서 마당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걸 그걸 송치를 하냐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경찰 새끼들 그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갖고 검사들에게 배당을 받았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싸움을 했어요 뭘 했어요 우상호가 보이길래 우상호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뛰어들어갔는데 아 그거를 또 기소 의견으로 보내갖고 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영등포 영등포 경찰서 어? 아니 조사가 아니라 검사가 배당이 됐어 아니 도대체 이게 제목이 웃겨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태거부름 안 나갔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어? 공동태거부름 야 안 나갔다 그래 놓고 결정 종료 송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거 아씨 아니 당에 나 권리당원이거든요 권리당원이 마당까지 들어가서 좀 앉았는데 당직자가 나와서 나가라 그런 거 못 나가겠다고 했는데 야 그걸 갖고 이게 공동태거부름 귀하의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야 진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아니 우상호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 보고 얘기 좀 하자고 들어간 걸 갖고 진짜 이거는 당원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이재명 당대표가 좀 바로 잡아주시겠죠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뭐 좀 바로 잡아주시겠죠 아니 민주당은 그 다음날 진짜 진짜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해줬다라고 하는데 난 좀 너무 실망했어요 어? 좀 아닌 거 같아 이건 예 어쨌든 여러분들 내일부터 어 그냥 민주당이 좋아질라 그러죠 음 민주당이 좋아질라 그러죠 민주당이 좋아질 것 같고 어 민주당이 사랑스러워질 것 같죠 어 그러나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과 제가 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어쨌든 어 정말 이렇게 이보다 더 완벽한 최고위원과 당대표는 없다 역대 가장 여러분들 이런 기대감 있지 않아요? 역대 가장 완벽한 지도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내가 보면 여태까지 내가 민주당 볼 때 꼭 한 놈 두 놈은 보기 싫은 놈이 있었는데 역대 가장 완벽한 민주당 지도부 여기에 어 어떤 분들이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이 누가 들어오냐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됐고 그래서 민주당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은요 어 친문 이라고 하는 이재명 의원과 대착점에 있던 사람들을 어 통합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당대표 되면 잘하겠습니다 나한테 반감이 있던 우리 친민정치인들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대표 되자마자 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찾아가고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올라오면 친문정치인들과 잘 지내보자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윤석열과 저 국민의힘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개혁적이고 야성적이고 강한 민주당을 겉으로는 포방을 하고 안에서는 끊임없는 통합 그렇죠 민주당은 하나의 민주당일 때 가장 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입으로는 이재명을 지킨대요 그럼 여러분들 2년 동안은 누구의 민주당이죠 이재명 의원의 민주당이죠 앞으로 2년 동안 이재명 의원의 민주당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2024년 공천권을 휘대주잖아 그런데 여기저기서 창당한대요 이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새끼들이 있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킬 생각을 안하고 창당을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이놈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눈뜨고 쳐다보셔야 돼요 어? 이런 입으로는 이재명 파리하면서 뒤에서는 창당하려고 꿍꿍이를 창당하면 가장 아픈 게 누구예요 민주당이에요 여기서 또다시 갈라치게 해갖고 또다시 창당한다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 범인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어? 진짜 여러분들 이 아니 입으로는 이재명을 지킨대 얼마나 이재명 파리들 많이 했어 뒤에서는 창당 어떤 놈들이 창당한다는 자들이 범인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촛불 시민 세력들을 이용해갖고 지금 창당을 노리는 자들이 제가 취재해봤더니 진짜 맞았어요 거짓 풍문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벌써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있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창당하는 놈들은 가짜 이재명 지지자들이에요 정말 이재명 지킨다고 하면서 창당한다는 인간들이 사람 새끼들이에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위험한 거는 하나하나 여러분들 걔네들은요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까요 걔네들과 우리 일은 무슨 차이다? 우리가 욕하는 민주당은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욕이고 쟤네들이 민주당을 욕하는 거는요 민주당 망하라고 해서 사람들 빼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요 그렇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욕하고 막 민주당의 성토로 하는 것은 진짜 대안이 없고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당 좀 잘해라는 채찍이고 그놈들이 민주당을 욕하는 거는요 민주당 망하라고 정말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있잖아 앞으로 총알 한 2만발은 더 맞을 수 있어 원래 내가 HP가 10만발을 맞을 수 있었는데 요즘 8만발을 맞았어 요즘 8만발을 맞아서 아직 한 2만발 더 맞을 수 있어 근데 또 좀 있으면 회복이 돼 제가 아직 2만발은 더 맞아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최고위원 그리고 당대표 여태까지 역대 보지 못했던 최고의 민주당 지도부 강한 야성 거기에다가 우리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더욱 더 힘입고 개혁적인 우리 지지자들이 많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